오늘 날씨 엄청 덥네. 따라와 보세요. 여기 제가 작년에 만들어놓은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이요? 네. 혼자서 산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두 달 반 동안 이거 시멘트 개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수영장이에요? 여기 물이, 여기 허벅지까지 차요. 물이 이제 다 대면은. 아, 그래요? 네, 네, 네. 물이 하나 됐는데? 아니, 지금은 가물어가지고 없는 거고. 여기 지금 물이 양쪽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도 아예 마르지는 않고 이 물로 뭐 먹고 샤워하고 다 했거든요. 아이고야. 정말 더우신가 보다. 난 맨날 세수를 이렇게 좀 길게 해. 여기 물이 아무리 기온이 높아도 한 12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물이 엄청 시원해요. 근데 많지는 않아도 흐르니까 다행이네. 네, 네. 이제 비가 조금 오면은. 여기 물 차면은 이제 여기 차강망 치고서 물놀이하고 좋죠. 테이블도 여기다 놓고 밥도 여기서 먹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까꿍. 어? 이야! 등장! 이거 봐봐. 오, 이거 가재 아니에요? 가재? 되게 싱싱한데? 아니 뭐 당연하죠. 여기는 뭐 1급 쓰는데다가. 오, 얘가 그새 컸네. 지난번에 엄청 요거 한 반만 했었는데 지금 몇 달 사이에 많이 큰 거예요. 아, 키우시는 거예요? 아이, 키우기는. 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옛날에 이거 잡아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저의 고춧가루 양념해가지고 졸여주시곤 해서 이거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주 아삭아삭하고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아우, 야야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바삭바삭해지면 안 돼. 올라가. 좀 더 기다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꺼져 있는 게 안 돼. 그리고, 또, 그리고, 너무 responsibility. 그리고, 또, 이런 게 안 돼. 감사합니다.